꿈 속에서 만난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형과 가난뱅이 동생이 살았습니다. 형은 자기가 밤낮으로 아버지 일을 도맡아 해서 재산이 불어났다고 주위 사람에게 자랑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혼자 독차지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겐 조금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형과 동생을 모두 흉보며 수군댔습니다. 형이 얼마나 못됐으면 동생에게 쌀 한 토를 안 나눠줄까? 동생이 얼마나 못났으면 형한테 콩 하나 못 얻어먹을까?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은 꾀를 내어 형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일찍 내가 웬일이냐? 형님, 글쎄 간밤에 제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더냐? 얼마나 못드셨는지 바싹 여위여서 꼭 병자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을 못드셨단 말이냐? 형이 깜짝 놀라 모르니 동생은 더욱 가슴 아픈듯 말했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지만 동생인 너는 군기를 밥 먹듯하니 내가 어찌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느냐? 너는 날이 밝는 대로 내 형을 찾아가 나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내 몫으로 남겨준 재산을 찾아오너라. 그래야 나도 마음 편히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저에게도 당부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형이 나쁘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럼 내 마음도 편치 않으니 내게 불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뿐인 형을 잘 받들어 모시도록 해라. 이러셨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여 당장 아버지가 동생 몫으로 물려주셨던 땅 문서들을 내주었습니다. 동생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며 땅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그동안 저희 형님을 제 형제도 몰라라 하는 욕심쟁이라고 흉보셨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형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동안 제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것은 제가 너무 어려 헛되있을까 걱정돼서였다 하시며 이렇게 땅 문서들을 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으나 땅 문서를 보고는 너도 나도 칭찬을 했습니다. 자네 형이 그렇게 생각이 깊은 줄은 몰랐네 자네도 이제부턴 그런 둘도 없는 형님을 잘 모시게나. 매일 흉보며 욕하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칭찬하기 시작하자 형은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어쩐지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씹쓸했습니다. 가만있자 아무래도 좀 이상하단 말이야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지만 그게 진짜인지는 저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동생께 넘어가 공연히 땅 문서만 뺏겼구나 아 아까워라 어떻게 그걸 다시 찾아오지 형은 당장 가서 동생 팔이라도 비틀어 땅 문서를 뺏어오고 싶었지만 이미 착한 형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다음날 이슬 아침부터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형님께서 이렇게 일찍 웬일이십니까 간밤에 아버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셨다 형님한테도요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내게 말씀하셨지 지난번에 내가 네 동생에게 말을 잘못한 것 같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제사도 지내고 조상도 모시는 장손이니까 내가 재산이 많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날이 밝는 대로 네 동생을 찾아가 내 동생에게 준 땅 문서를 도로 찾아오너라 하시더구나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동생은 집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한바탕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지난번 제가 쓴 방법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봄날 꿈은 믿지 못할 개꿈이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준 땅 문서를 도로 뺏으려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행여 동네 사람이 들으면 공연이 그동안 좋게 났던 소문만 나빠질 것이니 그런 말씀 마시고 오신 김에 아침진지나 드시고 가십시오 능창스런 동생의 말에 형은 너무 기가 막혀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래 네 꿈만 진짜 꿈이고 내 꿈은 개꿈이란 말이냐 너는 꿈 얘기로 재산을 얻고 나는 꿈 얘기로 위신만 잃었구나 예끼 고얀 녀석 이젠 나한테 꿈 얘긴 다시 꺼내지도 말아라 그 후에 동생은 형에게 사죄하고 진심으로 형을 잘 섬겼고 형도 소문처럼 우애 있게 잘 살았답니다 못된 사또 어느 마을에 성리가 불같이 급하고 툭하면 주먹질을 해대는 괴팍한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주먹을 이리저리 휘돌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집어 던지는 게 보통이었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군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육방 관속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얻어맞기가 일수였고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관속들이 모여 푸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식은땀이 나는 줄 알아 아무리 사또지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왜 지은 죄도 없이 밤낮 얻어맞고 살아야 하는 게야 이렇게 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며 사느니 그만두는 게 낫겠어 그럼 식구들은 뭘 먹고 살아오 모두들 어쩔 도리가 없어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통인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통인의 말을 들은 관속들은 모두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다음날 사또가 동원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우람한 통인 하나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사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인은 다짜고짜 사또의 뺨을 힘껏 호려치고는 재빨리 달아났어요 아니 저, 저놈이 얼달결에 뺨을 맞은 사또는 분하고 기가 막혀 펄펄 뛰며 소리쳤습니다 개 아무도 없느냐 저놈 잡아라 사또 찾으셨습니까 육방 관속들은 시체미를 떼고 놀란 표정으로 쪼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당장 통인 놈을 잡아오너라 내 그 놈을 요절을 내렸다 사또가 노발대발 하는데 관속들은 어리둥절한 표정만 지으며 물었습니다 사또 무슨 일이옵니까 어서 그 놈을 당장 묶으라는데도 그 놈이 나를 쳤단 말이다 예, 사또 나리 고정하십시오 그 놈이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관속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글쎄 그 놈이 분명히 불쑥 들어와 내 뺨을 쳤다는데도 사또는 답답하여 눈을 두글두글 굴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또의 아들이 하인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인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글쎄 사또께서 헛소리를 하시지 뭡니까 뭐야? 사또의 아들이 놀라 달려가 보니 사또가 실성한 사람처럼 일이 뛰고 절이 뛰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동인놈이 날 때렸는데 나보고 고정하라고? 그러고도 내놈이 내 자식이더냐? 사또는 더욱더 날뛰며 아들까지 때렸습니다 여봐라 어서 의원을 불러라 아들은 사또가 실성한 것으로 여겨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이젠 저놈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네 사또는 제 성미를 못 이겨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감사가 그 마을을 지나다가 그 마을 사또가 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문병을 날아 왔어요 감사를 보자 사또는 사또는 푸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세상에 이런 귀막히고 분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벌건대낮에 동인놈이 제 뺨을 때리지 뭡니까 정말 병이 심하긴 심하군 절에서야 어찌 이 마을을 보살필고 사또가 실성했다고 생각한 감사는 그날로 사또를 퇴직시키고 말았습니다 벼슬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또는 또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 괴팍한 성미를 고치게 되었답니다 노인과 바둑 내기 옛날 옛날에 임금의 친척 중에 서천군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천군은 매우 똑똑한 제주꾼으로 아는 게 많을 뿐 아니라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바둑 등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도 바둑에는 워낙 뛰어나 당할 상대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누더기를 입은 한 거지 노인이 서천군을 찾아왔습니다 뇌신지요 대군께서 바둑을 하도 잘 도신다기에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어디 한 판 두어 봅시다 그런데 첫 판에서 서천군은 단번에 지고 말았습니다 서천군은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내기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내기바둑을 합시다 나는 돈 백냥을 걸겠소 노인장께서는 무얼 걸겠소 예, 저는 타고 말을 걸겠습니다 약간 여위긴 했지만 그래도 백냥은 넉넉히 될 것입니다 거지 노인은 사랑채에 메어둔 삐짝말은 덜렉말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바둑에서 서천군은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이제 무승부이니 한 판 더 둡시다 세 번째 바둑에서도 서천군이 거뜬히 이기자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날 당할 수야 있나 하지만 노인장께서는 여간한 실력이 아니십니다 어허 아닙니다 역시 대군께서는 소문대로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내기에 졌으니 약속대로 말을 두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잘 먹여 살이나 찌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반년 후에 다시 와 내기바둑을 해서 꼭 찾아가겠습니다 염려 말고 어서 가서 한 수 더 배워가지고 오십시오 서천군은 이렇게 해서 생긴 덜렉말을 잘 먹이고 길도 잘 들여 보기 드문 명마로 키웠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거지 노인이 찾아와 다시 내기바둑을 하자고 했어요 정말 또 오셨군요 예 이번에는 제가 돈 백량을 걸겠습니다 대군께서는 약속대로 지난번 그 말을 걸어 주십시오 좋소이다 첫 판에서 거지 노인은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못하질 않소 그래갖고야 말도 돈도 모두 내 것이 되겠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두 번째 세 번째 바둑에서는 서천군이 형편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서천군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묘한 수법에 꼼짝도 못하고 순식간에 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런 귀신 같은 명수가 있었다니 서천군이 혀를 내두르며 탐복을 하자 거지 노인이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군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실은 제가 까닭이 있어 말을 돌보지 못하게 되어 생각 끝에 이런 내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은 살이 찌고 저도 말을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 도로 찾아가겠습니다 참 그랬었군요 이렇게 고수이신 줄 모르고 오히려 제가 오만하여 신뢰가 많았소 부딘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오 서천군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지금 저하고 둔 바둑을 듬나는 대로 다시 두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아예 내기바둑은 두지 마십시오 거지 노인은 말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후로 서천군은 바둑을 더욱 잘 두게 되었지만 다시는 잘난 척하지 않았고 내기바둑도 두지 않았답니다 다시 모인 세 식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아들을 정성껏 잘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글방에서 씩씩거리며 달려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들은 또다시 글방에서 달려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친구들이 어머니가 소박떼기라고 놀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젠 내게도 얘기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남편에게 남편에게 구박받고 쫓겨난 부인을 소박떼기라고 하지 내가 시집간 첫날 밤에 내가 시집간 첫날 밤에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음식 먹은 것이 소화가 안되 그만 잔방귀를 뀌었단다 그 때문에 너희 아버지께 쫓겨났단다 아니 그만한 일로 쫓아내시다니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시나요? 산넘어 제일 큰 집에 사신단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는 동네와 이름을 날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불쑥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응달에 말려둔 오이시를 제게 주세요. 아니, 그건 뭣에 쓰려고 그러느냐. 다녀온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오이시를 자루에 넣어 매고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가서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습니다. 오이시 사려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는 오이시 사려 그러자 그 집에서 한 남자가 문을 삐죽 열고 나오더니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좀 적당히 해라.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시가 어디 있단 말이냐. 남자가 나무라도 아이는 굽힘 없이 말했습니다. 이 오이시는 아무나 심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놈 봐라, 그럼 어떤 사람이 심어야 한단 말이냐. 방귀를 한 번도 안 낀 사람이 심어야 합니다. 옛끼, 세상에 방귀 한 번 안 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 이 세상에 방귀 안 낀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은 있답니다. 뭐라고? 남자는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하자 깜짝 놀라 아이를 붙들고 자세히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그 소방 맞은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자기의 성과 이름을 밝히자 남자는 그 아이가 아들인 것을 알고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네가 바로 내 아들이로구나. 속 좁은 아비가 못난 생각으로 너와 내 어머니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 정말 부끄럽다. 도디 날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잘 살아보자. 그래서 새 식구는 다시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달로 간 절구꽁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넌 마을에도 방귀를 잘 뀌는 어느 여자가 살았어요? 여자가 방귀를 잘 뀌다니 요망스럽게 짝이 없구나. 도대체 제가 얼마나 잘 뀌기에 소문까지 났을까? 허나 나보다야 잘 뀌라고? 네, 오늘은 그 여자와 방귀끼기 시합을 해서 혼을 좀 내주어야지. 남자는 이렇게 자신만만한 생각을 하며 건넌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동네 사람에게 물어서 그 방귀 잘 뀌는 여자의 집 사립밖에 이르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자 조금 후 집 안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사립 쪽으로 나왔습니다. 방귀 잘 뀌는 여자의 딸 아이였어요.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난 건넌 마을에서 왔다. 어머님 계시느냐? 지금 집에 안 계신데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어머님은 지금 밭에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내가 찾아온 가닥을 말하지 않았구나. 다름이 아니고 너희 어머니가 방귀를 잘 뀌다기에 어디 시합을 한번 해보려고 찾아왔느니라. 이 말을 듣더니 딸 아이는 화가 나는지 금방 남자를 쏘아 보았습니다. 별난 사람 다 보겠네? 뾰로통해진 딸 아이는 이마를 내뱉더니 그만 부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자도 화가 나서 그 집 부엌으로 쫓아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딸 아이를 향해 방귀를 세게 뀌었습니다. 어른을 보고 버릇 없이 꼬는 아이를 혼내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방귀 힘이 어떻게나 센지 딸 아이는 아궁이로 들어가서 굴뚝으로 쑥 나왔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방귀 힘이었어요. 방귀를 뀌고 난 남자는 그 집 절구통 옆에 가서 방귀 잘 뀌는 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여자가 밭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 딸 아이가 뜻밖에도 굴뚝에서 쑥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저 애가 왜 굴뚝에서 튀어나오지? 여자는 집으로 오자마자 그 흐름을 뒤집어쓴 딸 아이에게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는 절구통 옆에 서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여자는 딸 아이에게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절구통 옆에 서 있는 남자를 향해 방귀를 뀌니 절구공이가 힘차게 남자에게로 날아가 절구통에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방귀를 뀌니 절구공이가 다시 여자에게로 날아갔어요. 여자도 질세라 다시 방귀를 뀌었습니다. 다시 절구공이가 날아 남자 쪽의 절구통에 가서 박히자 남자도 방귀를 대바닥 뀌었지요. 이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주거니 박거니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절구공이가 절구통 안에 벼에 꽂히게 되므로 저절로 벼 방아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남자는 화가 벌컥 치솟았어요. 이제 보니 힘 안 들이고 벼 방아를 찌우려고 하는 수작이로구나. 어림도 없어. 좀 더 세게 뀌어 저 여자를 골려주어야지. 내가 왜 너희 벼 방아를 찌어줘? 이렇게 생각한 남자는 더 세게 방귀를 뀌어 절구공이를 다시 여자에게로 날아가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살입을 빠져 자기 집으로 다름질을 쳤어요.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여자는 화가 났습니다. 비겁한 사내, 사내 대장부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내 절구공이 맛 좀 봐라.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비웃으며 더 세게 힘을 주어 남자를 향해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자 절구공이가 다시 날아서 남자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이번에는 남자가 다시 세게 여자를 향해 방귀를 뀌니 절구공이가 여자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이리하여 절구공이는 바쁘게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절구공이가 자기 앞으로 못 돌아오게 미리미리 방귀를 뀌었답니다. 그 방귀 뀌는 시간이 거의 같았어요. 그러자 절구공이는 오도가도 못하고 중간에서 뱅뱅 돌더니 그만 하늘 높이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답니다. 이리하여 하늘로 날아오른 절구공이는 달에 가서 박혔답니다. 이 절구공이가 뿌리를 내려 자라서 달나라의 저 개수나무가 되었답니다. 고시의 영혼 옛날 어느 둠의 산골에 한 늙은 호라비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늙은이를 고시네라고 불렀습니다. 고시네는 얼마 되지 않는 농과 밭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사는데 워낙 땅이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물에 땅이 핥히고 조금만 가물면 물이 말라 곡식이 타는 그런 논밭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시네는 혼자서 그 농밭에 곡식을 심어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비가 오면 와서 걱정, 날이 가물면 가물어서 걱정을 했지요. 그러면서 하루빨리 이삭이 자라 곡식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논밭가에 나가서 곡식이 자라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시네는 이제 양식이 떨어지게 되어 어섯의 곡식이 익어 초수를 해야만 끼니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밥도 한 끼만 먹고 한 끼는 죽으로 때웠습니다. 점심은 아예 먹을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고시네가 논에 나가보니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갈라지려 했습니다. 고시네는 곡식이 타는 것을 보니 자기 가슴이 타는 듯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를 어쩌나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한숨을 쉬며 논을 들여다보고 있던 고시네는 아래쪽 논에 물이 있는 걸 보고는 집으로 가서 긴 막대 끝에 바가지를 붙여 메워가지고 왔습니다. 고시네는 그 바가지로 아래쪽 논에 물을 떠서 마른 논 귀에 붓기를 해가 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바가지로 떠다 붓는 물은 마른 논바닥에 세며들어 버릴 뿐 조금도 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시네는 열심히 물을 퍼올리다가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여기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고시네는 석양볕이 산 꼭대기를 비추며 사라져 가는 걸 어렴풋이 바라보면서도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몸이 쇠약해진 고시네는 그날 밤 내내 농가에 누워서 알타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죽은 고시네를 발견했습니다. 고시네는 농가에 쓰러져서도 논 쪽을 향하고 있어 말라가는 논을 바라보며 죽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시네를 불쌍히 여겨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자기 논밭을 바라보며 평생 살아온 고시네이니 죽어서도 논밭을 환히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마을의 전서방이라는 농부가 논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논가에 나와 숟가락을 뜨는데 우연히 고시네 무덤이 보였습니다. 전서방은 고시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굶주려 죽은 것을 생각하니 이렇게 밥을 먹기가 죄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술의 밥을 먹지 않고 고시네 무덤을 향해 던져주었습니다. 고시네 잡수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점심을 먹었지요. 전서방은 그 해에 예상한 것보다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해마다 농사가 잘 안 되어 애를 먹던 논인데 그 해에는 뜻밖에도 많은 곡식이 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서방에게 물었어요. 그 박토에서 벼가 많이 났다니 어찌 된 까닭인가? 나도 모를 일이요.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소출을 보았으니 무슨 별난 걸음을 쓴 거나 아닌가? 아니요. 내가 그 논두렁에서 점심을 먹으려다가 고시네 무덤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나서 무덤에 첫 숟갈의 밥을 던져준 일이 있는데 혹시 고시네 영혼이 나를 도와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은 든다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후부터 들에 나와 점심을 먹을 때는 먼저 고시네를 부르며 첫 술의 밥을 무덤을 향해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말로 고시네 영혼의 도움 덕인지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농사가 잘 되어 고생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언니와 아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 의가 좋았어요. 언니는 아오를 위하고 아오는 언니를 따르며 아주 정답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형제가 바다에 나가 놀았어요. 물에 들어가 물장구도 치고 모래톱에서 개를 잡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놀고 있으려니까 바다에 돋담배 한 척이 슬슬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에 사공이 서서 이쪽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아오는 배를 보니 저도 배를 타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바닷가에는 빈 배 하나가 메어 있었어요. 언니 우리 저 배에 타고 놀아 응? 아오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배를 잘 저을 줄도 모르면서 탔다가 바람이 세지면 어떡하려고 바람도 세지 않은데 뭘 배 타고 놀자 응? 아오가 자꾸 조르자 언니는 빈 배에 밧줄을 풀고 같이 올라 탔습니다. 작은 배는 물결에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로 흘러갔어요. 언니가 노를 적고 아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놀이는 재미있었습니다. 바다 깊은 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물결이 더 출렁거리고 배는 더 높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일면서 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겁이 나서 뱃머리를 돌려 바닷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흔들리기 시작한 배는 좀처럼 바로 나가지 않고 물결에 오르내리기만 했습니다. 언니와 아오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배는 높다랗게 떠올랐다가 아래로 내리박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소녀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오는 언니를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큰 물결이 덮치면서 언니를 휩싸 갔습니다. 눈 깜짝할 새의 언니는 배에서 바닷속으로 쓸려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아오는 더 큰 소리로 울며 배전에 꽉 붙어있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물결에 흔들리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바람은 조용해지고 물결도 낮아져서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배에는 언니가 없었습니다. 한 번 물에 빠져 흘러간 언니가 배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언니 아오는 소리쳐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오는 저만 살고 언니가 죽은 것을 생각하니 혼자 살아있는 것이 옳지 못한 것 같고 언니를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처음부터 배타기를 꺼리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자신이 졸라서 탄 것을 생각하니 언니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정답게 해주던 언니였습니다. 그런 고마운 언니를 혼자 물에 빠져 죽게 해놓고 저만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물에 빠진 언니를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한 아오는 그만 풍덩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언니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언니와 아오가 빠진 바다에는 그 후 두 개의 바위가 솟아났습니다. 큰 것은 언니 바위 작은 것은 아오 바위입니다. 두 바위는 언제나 언제나 가까이서 마주보며 이날까지 정답게 서 있다고 합니다. 뻐꾹새 이야기 옛날 옛날에 한 마을에 아주 무서운 시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떻게나 성격이 무섭던지 며느리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얼굴도 채 못 들었어요. 며느리를 칭찬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매일 꼬집기만 하고 호통만 쳤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정성들여 잘한 일이라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나몰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야단만 치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음식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느리가 며느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양식이 쉽게 줄어든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 놓고 먹을 수조차 없어서 늘 배가 고팠어요. 그러던 어느 해 설날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떡국을 많이 끓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만은 떡국을 못 먹게 했습니다. 침이 꼴깍 꼴깍 넘어갔지만 며느리는 떡국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부엌에 있던 시어머니가 어쩐 일인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분부를 어기는 것이 나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몰래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만나게 떡국을 먹고 있는데 방으로 들어간 시어머니가 아무 기척도 없이 몰래 부엌으로 나와 문지방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고추잎처럼 푸르고 두 눈은 도끼설인 세모꼴이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기절 초풍을 하며 입안에 든 뜨거운 떡국을 꿀꺽 삼키려는데 굵은 떡 건더기가 금한 목젓에 찰싹 붙으며 목구멍을 막는 바람에 그 길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 며느리의 무덤가에는 새 한 마리가 자주 날아와서 울었어요. 떡국 때문에 떡국 때문에 새의 울음소리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새는 죽은 며느리의 혼이 새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새가 바로 오늘날의 뻐꾹 새입니다. 뻐꾹 뻐꾹 울지만 잘 들어보면 떡국 떡국 으로 들리지 않나요? 가는 개미의 허리 어느 날 가재 한 마리가 물에서 나와 길을 가다가 군뱅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침 친구가 없어서 심심하던 차라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요 아래 네에 사는 가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군요. 저는 요 언덕에 사는 군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서로 이웃에 살면서도 여태 모르고 있었군요. 앞으로 이웃 사촌이 되어 잘 지내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 뒤 종종 만나 정답게 지냈습니다. 정이 두터워지자 서로 말까지 놓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두리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끝에 서로의 자랑을 냈습니다. 이봐 군뱅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수염을 가졌지 않아 모두들 이 수염을 보고 부러워하며 나를 점잖다고 하더군. 그러면서 가재는 수염을 한번 쓱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뱅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 그게 뭔데 이 눈을 보라고 이 눈이 얼마나 큰가 이 눈으로 보면 먼 바깥 세상 까지도 화안이 꽤 들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모두들 내 눈을 부러워한다고 두리는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상대편을 부러워 했습니다. 가재는 군뱅이에 큰 눈을 부러워 하고 군뱅이는 가재의 수염을 퍽 부러워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가재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이봐 군뱅이 우리가 각각 자랑스러운 것들을 가졌지만 여태 가지고 있어서 이제 실증이 났지 않아? 그러니 어때? 우리 그것들을 서로 바꾸어 달지 않을래? 군뱅이가 듣고 보니 그럴싸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재의 수염이 탐나고 부럽던 차라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우리 서로 바꾸어 달기로 하지. 말을 자기에게 달아보았어요. 그러자 생각한 대로 정말 눈앞이 화 안해지며 모든 것이 똑똑하게 잘 보였습니다. 가재는 군뱅이에 큰 눈을 달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크고 잘 보이는 눈에다 점잖은 수염까지 달았으니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분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고 나자 가재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었어요. 대대한 군뱅이에게 자기의 훌륭한 수염을 뽑아주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는 군뱅이는 땅바닥을 더듬거리다가 청을 냈습니다. 이봐 가재야 이제 너도 수염을 내게 뽑아주어야지 자 어서 수염을 뽑아 내게 주어 이 말을 들은 가재는 군뱅이를 비웃으며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바보 녀석 같은 이라고 이봐 눈도 없는 놈이 수염은 가져서 뭘 해 군뱅이는 이 소리를 듣자 귀가 확 막혔지만 눈이 없어서 가재에게 덤벼댈 수도 없었어요. 가재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분해서 가재는 가재는 꿈틀거리는 군뱅이를 비웃으며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어요. 마침 이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개미는 너무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웃고 웃고 또 웃어도 웃음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날 개미의 허리가 가는 것은 그때 가재와 군뱅이를 보고 너무 많이 웃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장님과 돈 삼백냥 어느 마을에 암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았지만 나는 새의 소리만 듣고도 방통이로 새를 신통하게 잘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통 방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물 있는 양반집에서는 이 놀라운 재주를 보려고 앞다투어 돈을 내고 신통 방통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통 방통이는 삼백냥이나 되는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내 돈이 잘 있나 세어봐야지 차곡차곡 모아 나도 착한 처녀를 만나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잘 살아봤으면 안 못 보는 신통 방통이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늘 동괴를 꺼내 기쁜 마음으로 세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옆집에 사는 망건장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고 넌지시 말했어요. 자네 그동안 알뜰하게 돈을 많이 모았나 보군.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요즘의 도둑이 방 안에 들어와서 자물통까지 비틀고 돈을 가져간다네. 방 안에 두지 말고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숨겨두게. 아유 자네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고맙네. 망건장이가 돌아가자 안 못 보는 신통 방통이는 여기저기 돈을 숨겨둘 곳을 찾아보았어요. 가만있자 이 돈을 어디다 숨겨두지? 옳지 땅속에 묻어두면 제 아무리 도둑이라도 못 찾겠지? 신통 방통이는 항아리에 돈 삼백량을 넣어 뒤뜰 땅속에 잘 묻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의 망건장이가 담너머로 살짝 보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신통 방통이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아 자네도 이제 나이가 꽉 찼으니 장가를 가야지 내가 이혼 마을에 용한 중매쟁이 한테 자네 얘기를 해두었으니 어서 찾아가 보게. 망건장이는 신통 방통이를 내보낸 뒤 몰래 뒤뜰로가 땅속에 묻혀있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이 돈 이 돈이면 몇 년 동안은 실컷 놀고 먹을 수 있겠는걸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게다가 안 못 보는 형편이니 무슨 재주로 도둑을 잡겠어. 망건장이는 항아리에 돌멩이를 가득 넣어두고 좋아라 하며 돈을 꺼내 갔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신통 방통이는 연애 때 처럼 항아리를 열어보았어요. 내 돈이 잘 있나? 이럴 수가 이 마을 저 마을 헤매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고스란히 잃다니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며 세 푼 네 푼 모은 돈이 온데간데 없다니 신통 방통이는 기가 막혀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첫 딸기 울자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 못된 도둑을 꼭 잡고야 말테야. 가만 아무래도 옆집 사람이 의심스러워 내 돈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관심이 많았잖아.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돈을 도로 찾지? 신통 방통이는 침착하게 이 국리 저 국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환히 밝아오자 옆집을 찾아갔어요. 아니 자는 웬일인가 어서 오게 사실은 어제 중매쟁이를 찾아간 일이 잘 될 것 같네 이제야 나도 장가를 가게 될 모양이야 그거 참 잘 되었네 그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네 아니 무슨 걱정인가 내게 말 못할 게 뭐가 있나 어서 말해보게 실은 내가 그동안 장가간 미천으로 돈 600냥을 모아두었네 300냥은 돈 깨 속에 넣고 튼튼한 자물통으로 잠가두었고 나머지 300냥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지 만건장인 만건장인은 나머지 300냥이 더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가간다는 소문이 나면 돈이 많은 줄 알고 도둑이라도 들까봐 큰 걱정이네 요즘 인심이 어지러우니 그럴 수도 있겠군 그러니 자네 생각엔 어디에 돈을 감춰야 안전할 것 같나 만건장인은 세상에 이렇게 어수룩한 얼떼기가 다 있나 생각하며 은근슬쩍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방 안에 두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네 그럼 오늘 밤엔 돈을 다시 잘 세어놓고 내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숨겨둬야겠군 그날 밤 만건장인은 훔쳐갔던 300냥을 들고 와 몰래 다시 항아리 속에 갖다 놓았습니다 잘하면 하루만에 300냥을 더 벌게 생겼군 훔친 300냥을 다시 제자리에 묻어두면 저 미련한 녀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돈도 여기에 묻겠지 만건장이가 돌아가자 신통방통이는 항아리에서 돈을 꺼내고 대신 돌멩이를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만건장인은 만건장인은 신통방통이의 집이 빈 것을 알고 몰래 땅을 파보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온통 돌멩이뿐이잖아 그때 신통방통이가 나타나자 만건장인은 기절 초풍을 하였습니다 자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너는 두 눈을 가졌으면서 앞못보는 나보다 더 앞을 못보는구나 내가 내놈에게 또 당할 줄 알았더냐 이유간에 이런 몹쓸짓을 하다니 내놈이 돈의 두 눈이 다 멀어 사람이 할 짓인지 짐승이 할 짓인지 분간도 못하는구나 어디 내 방통이 맛을 한번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러자 만건장인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 집으로 달아났어요 그 후 이 소문은 온 동네에 퍼져 만건장인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못보는 신통방통이는 정말로 착하고 예쁜 처녀에게 장가를 가서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비당과 갈대자루 옛날 옛날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황씨라는 봇짐장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봇짐장수는 평양에 갔다가 재물많은 주막집 여주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여주인은 수단이 좋아 돈을 많이 모았지만 남에게는 물 한 그릇 공짜로 줄 줄 모르는 인정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흉년에 어찌 곰팡이가 나도록 돈을 쌓아두고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 이웃은 모른 척하는고 봇짐장수는 봇짐장수는 물건을 약두로 갈대를 새 토막으로 썰어 수백개의 묶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묶음씩 자루에 담아 포장을 단단히 한 뒤 자루 위에 비단조각을 상표처럼 붙였어요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 커다란 창고를 빌려서 그 자루를 가득 쌓아두고 주막집 여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비단장수 황시요 중국 비단을 창고 가득 갖다 놓았는데 값이 안 맞아 아직 못 팔고 있소 내 그 비단을 팔면 돈을 줄 테니 며칠 묵어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소 주막집 여주인은 중국 비단장수란 말에 돈을 도둑히 받을 수 있겠다 싶어 얼른 방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몰래 창고지기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황주사께서 비단을 창고에 가득차게 갖다 놓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이 창고에 가득하다고 그 말을 들은 주막집 여주인은 제일 좋은 방에 황씨를 모시고 매일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보참장수는 느러지게 며칠을 잘 쉬곤 하더니 주막집 여주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돈을 쓸 일이 있는데 좀 빌려주겠소 그런데 그 후로 보참장수는 집에 돈을 보낸다 일꾼을 구한다 물건을 보낸다 하면서 돈을 자꾸 빌렸어요 그러자 그러자 주막집 여주인은 이러다 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지요 황주 사월은 왜 비단을 난파십니까 내가 빌린 돈을 안 갚을까봐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계약서를 써주지 돈은 갈대자루로 주마 갈대자루로요 계약서를 본 주막집 여주인은 보참장수가 비단을 다 팔고 갈대자루에 돈을 가득 넣어준다는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보참장수는 상인들이 비단을 살아오면 턱없이 비싸게 값을 불렀고 상인들은 어이없어 하며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년이 지나고 주막집 여주인의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보참장수는 그 돈으로 논밭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내 돈만 자꾸 빌려가고 상인이 와도 비단을 난 파니 아무래도 안되겠다 안달이 난 주막집 여주인은 보참장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빌려준 돈 대신 차라리 창고에 있는 것을 제가 다 산샘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막집 여주인이 창고에 달려가서 자루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갈대들이 잔뜩 갈대라 있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갈대자루지 뭐요 내가 이 계약서에 돈은 갈대자루로 주마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소 뭐라구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오 돈을 써야 할 때 안 쓰고 쌓아두나 갈대를 쌓아두고 안 쓰나 마찬가지 아니오 그 돈은 꼭 쓸 때 다 썼으니 그동안 빚진 좋은 일 한꺼번에 갚은 샘치시오 보참장수가 떠나자 주막집 여주인은 갈대자루만 멍하니 쳐다보았답니다 소척새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산압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얘야 땀도 안 나고 일하기도 편하게 이 옷에 이 벗어내시너라 며느리가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단비털이 북실북실한 잘 배자를 입고 애고 더워라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헐어서 못쓰게 된 뜨깨를 입히고 바닥은 해지고 등만 남은 두께 버선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늘 추위에 떨어야 했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이 쌀로 이 솥에 밥을 짓거라 시어머니는 작은 솥을 내주더니 쌀도 직접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로 밥을 지으면 작은 밥솥에 가득 찼지만 밥을 풀면 늘 모자라 며느리는 밥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누룽지를 박박 긁어서 겨우 목숨을 이어갔지만 늘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어쩌다 이웃집에서 얻은 떡 부세럭이라도 먹으려 하면 어느새 시어머니가 알고 달려와 야단이었지요 시어머니 몰래 밤낮 그렇게 입노릇 찌리니 며칠 동안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구나 그래서 며느리는 꼬챙이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어머니 올해는 풍년이니 밥 좀 많이 해서 모두 배불리 먹게 큰 솥을 내주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더욱 심수를 부리며 전보다 더 작은 옹돈을 미달 솥을 내주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고자질할 힘이 있는 걸 보니 너무 많이 먹은 게로구나 이제부턴 이 솥에 밥을 짓거라 그래서 며느리는 이제 누룽지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솥이 너무 적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눈물 지어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시집어서 첫봄을 막기도 전에 굶어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무덤 위에는 늘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울었어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소쩍다 소쩍다 소쩍어 사람들은 소취 적어 밥을 못 먹은 며느리가 새로 태어난 것이라 하며 그 새를 소쩍새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쩍새가 지금의 소쩍새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살린 효녀 열 살 난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홀 어머니는 병이 나서 여러 달 동안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수염이 허연 노인 하나가 혀를 찔찔 차며 잉어를 고와 먹으면 병이 나으련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 허연 수염 노인은 간 곳이 없고 어린 딸이 걱정스런 얼굴로 곁에 지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혼잣말 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잉어를 고와 먹으면 병이 낫는 됐지 그게 정말일까 어린 딸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잉어가 약이래요 글쎄 그런가 보다 많은 이 겨울에 어디 잉어를 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런 두매산골 어디에 잉어가 있단 말이냐 어머니는 바랄 수 없는 약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딸 아이는 잉어가 있을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산속에 있는 큰 연못에 고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많다면 잉어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산속은 어디가 못이고 어디가 게울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눈천지 였습니다 그래도 딸 아이는 그 못을 찾아가 보려고 어머니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산골짜기는 온통 눈뿐 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커다란 누런개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딸 아이 앞으로 오더니 뒤를 흘끗흘끗 돌아보며 앞장서서 골짜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딸 딸 딸 아이는 장대 끝에 꽂은 꽂은 창날로 물속에 있는 잉어를 찍어볼 생각이었지만 바깥에서는 잉어의 등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런개가 다가오더니 얼음을 깨어 논 못 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곧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물고 나와 딸 아이 앞에다 놓았습니다 딸 아이는 너무나 놀라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 잉어를 그릇에 옮겨담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런개가 또 앞장을 서서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딸 아이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눈 더미 위를 개의 안내로 무사히 걸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누런개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러더니 허연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 한 분이 딸 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 딸 아이는 그 노인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아가 너는 효성이 지극하여 도움을 받은 것이니 잉어를 가져가서 잘 고와 어머니께 드리거라 그러면 병이 나으실 거다 딸 아이는 절을 나며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시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까 너를 데리고 가서 물에 뛰어들어 잉어를 물고 나온 개는 개가 아니라 이 산속의 호랑이란다 내가 무서워할까 바보아서 개로 둔갑을 난 것이야 그리고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다 그러고는 그 할아버지마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딸 아이는 이게 꿈인가 싶어 제사를 꼬집어 보기까지 하고는 나는 듯이 집에 돌아와 그 잉어를 고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 곧 행복한 집안이 되었답니다 돼지와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시착한 머슴이 살았습니다 이 머슴을 부리는 주인은 마음씨가 고약하여 부지런한 머슴을 잘 먹이지도 않고 고된 일만 시켰습니다 정월 명절 날이었어요 주인은 머슴에게 아침밥도 먹기 전에 산에 가서 나무 한 짐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머슴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산 돼지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좀 살려줘 사냥꾼이 뒤쫓아옵니다 머슴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돼지를 베어놓은 나무 속에 감추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포수가 달려왔어요 여보게 총각 이리로 산 돼지 한 마리가 달아나는 걸 못 봤나 하고 포수가 물었습니다 조리 달려거는 걸 보았지요 머슴은 돼지를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포수가 가고 난 뒤에 나무더미 속에서 나온 돼지가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어서 고맙습니다 은혜를 보답해드리고 싶으니 어서 나무짼을 져다놓고 오십시오 머슴은 산 돼지가 시키는 대로 나무짼을 지고 주인집에 내려갔다가 지게를 벗어놓고 다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산 돼지가 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총각은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 머슴이 산 돼지의 등에 올라앉자 산 돼지는 나는 듯이 달려 어느 큰 바위 앞에 와서 섰습니다 산 돼지가 큰 바위를 보고 말했어요 바위야 열려라 그러자 바위가 문처럼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대골 같은 큰 집이 있었습니다 산 돼지가 바위야 닫혀라 하자 바위 문이 닫혔습니다 산 돼지가 머슴에게 말했어요 여기가 여기가 내 여기가 내 내 집이요 이제부터 총각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자주 내 집에 와주시요 밖에서 바위야 열려라 하면 문이 열릴 것이요 그렇게 하지요 머슴은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라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 돼지가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총각이 사는 동네 아래쪽에 대감댁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머슴을 살겠다고 하시요 그러면 대감이 좋다 하며 허락해 줄 거요 그 집에 살면서 내게 자주 와주시요 산 돼지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머슴은 곧 아랫마을 대감댁으로 가서 머슴 사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감은 머슴을 보고 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다음날 머슴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산 돼지를 찾아갔습니다 대감댁에 들어갔더니 잘됐습니다 지금 나무를 한 짐 해드릴 테니 갔다가 그 집 소를 몰고 오시오 산 돼지가 시키는 대로 머슴이 집에 가서 소를 몰고 오려고 하자 주인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그 손은 천하장사도 맘대로 못 끄니 나무실을 생각도 하지 말게 그래서 머슴은 제가 부려보겠어요 하고 외양간에 가서 소를 몰아내었습니다 참신통하군 말 안 듣는 황소인데 아주 잘 몰아내니 신기한 일이야 이제 이 소로 나무를 실어 오겠습니다 머슴은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돼지가 머슴에게 칡 덩고를 한 짐 해오세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나무를 해놓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머슴이 칡 덩고를 한 짐 해오는 동안에 산 돼지는 산더미같이 많은 나무를 해놓고 머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칡 덩굴로 돼지가 해놓은 나무를 묶어가지고 무섭게도 기운이 센 소등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나워서 아무도 부리지 못하는 황소에 산더미같이 많은 나무를 싣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주인 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총각이 예사 머슴이 아니로구나 놀라운 일이야 대감은 머슴이 나무찜을 부리고 나서 황소를 외양간에 갖다 매고 나오자 가까이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내게 나이찬 달이 있어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자네를 사위로 삼고 싶으니 자네 뜻이 어떤지 말해보게 머슴은 뜻밖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싶어 황송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으니 내일 저녁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산에 가서 돼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대감 따님과 결혼을 하시오 그러나 홀레식날 첫날밤에 큰 지네가 와서 신부를 데려갈 것이니 밤에 자지 말고 있다가 내가 밖에서 부르거든 세 번 부르기 전에 대답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오 머슴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대감에게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머슴으로서 대감집 딸과 부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라 잔치 자리도 잔치 자리도 온통 꿈같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머슴은 하루종일 예식과 잔치 손님 대접으로 피곤하여 밤이 깊어지자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밤 깊어 신랑 신부가 자는 방문 밖에서 돼지가 머슴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신랑님 빨리 나오시오 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신랑은 고난 잠에 빠져 산 돼지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신부도 잠이 들어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돼지가 세 번째로 불렀습니다 빨리 나오셔요 신랑님 빨리 잠을 깨요 한참 만에야 신랑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 뛰어나갔지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 신부는 벌써 없어졌소 돼지의 말에 신랑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방을 들여다보니 과연 신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 수 없소 이제 지네를 찾아가야 하니 내 등에 올라타시오 신랑이 돼지 등에 타자 돼지는 나는 듯이 수백리 길을 한다름에 달려 한곳에 멈춰서더니 신랑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저기 저 집 담을 넘어 지붕 위에서 앞마당으로 뛰어내려서 집 안을 향해 너희들 무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으로 둔갑한 지네가 아이고 하느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할 거요 그러거든 장기나 한판 두자고 하시오 그리고 둘이서 장기를 둘 때 일부러 져주시오 그러면 지네가 좋아서 보물 부채를 가지고 부채질을 할 것입니다 그 부채 손잡이에는 빨강 노랑 파랑의 세 가지 작은 주머니가 달려있는데 신랑은 지네의 왼쪽 뺨을 때리고 부채의 새 주머니를 빼앗아가지고 네 개로 달려오시오 그러면 지네가 파리로 변해가지고 따라올 것입니다 붙잡히게 될 것 같을 때마다 주머니를 하나씩 던지시오 신랑은 돼지가 하라는 대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무얼 하고 있느냐 아이고 하느님 오셨습니까 집주인 같은 사람이 인사를 하며 신랑을 방 안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심심하니 장기나 한판 두자꾸나 얘 그럽지요 지네가 장기판을 내놓고 장기를 두는데 몇 말 쓰다가는 신랑이 저주자 지네는 좋아 어쩔 줄을 모르며 예쁘게 생긴 부채를 꺼내어 붙이면서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때 신랑은 지네의 왼쪽 뺨을 호되게 치고 부채에 매달린 세 개의 주머니를 떼어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돼지를 타고 달려가는데 지네가 뒤쫓아와서 뒤에 다흘락말락 했습니다 신랑이 얼른 노랑 주머니를 던지니 가시덤볼이 길게 길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지네는 가시덤볼을 해치며 뒤쫓아 왔습니다 신랑이 파란 주머니를 던졌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금세 푸른 바다가 생겼습니다 지네는 한 마리의 파리가 되어 뒤쫓아 날아왔습니다 신랑은 붉은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불길이었어요 활활 타는 불에 파리로 변한 지네는 타죽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돼지에게 파리가 죽었다고 하자 돼지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되돌아가야지요 하며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지네 집에는 광이 열둘이나 있습니다 그 첫째 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빨간 열매와 흰 열매가 들어있는데 빨간 열매를 입에 물고 살아나라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흰 열매를 머리에 얹고 혼자 살아나라 하면 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광에는 당신 신부가 죽어있을 테니 그 열매로 살리시오 열째 열한째 열두째 광에는 산 사람들이 갇혀있을 것이니 구해주고 오시오 신랑은 지네 집에서 신부를 찾아 살아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준 다음 신부와 함께 돼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은 그 후에 다시 그 돼지를 만났는데 돼지가 나는 내일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내가 죽거든 시체를 잘 묻어주시오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사시오 하고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신랑은 산 돼지가 죽자 슬픈 마음으로 고의 장사를 지내주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산 돼지가 죽은 날에는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신랑은 점점 부자가 되어 근처에서 제일가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머슴사리를 하던 집에 그 맘 시나쁜 주인은 집안이 망해서 거지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시착한 신랑은 그 집 식구들을 데려다 한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었답니다 아버지를 살린 소년 옛날 어느 곳에 한 소년이 나이 많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늦게 둔 이 아들을 몹시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연히 병을 얻더니 날로 병세가 더해갔습니다 소년이 여러가지 약을 구해다 썼지만 조금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서 약을 지어다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소년은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부족한 때문이라 생각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한낮이 되면 뒷산 골짜기로 들어가서 폭포물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반석에 꿇어 앉아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이래째 되던 날 소년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폭포 위에서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비단옷이 날아왔습니다 주워보니 그것은 일찍이 보지 못한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자락이 긴 아름답고 보드라운 비단옷인데 그 옷에서 참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사방에 흘러 퍼졌습니다 소년은 그 이상한 옷을 여자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필시 폭포 위쪽에서 목욕을 하는 여자가 벗어놓은 것이 바람이 날려왔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이 날아가 버렸으니 목욕을 하던 여자가 얼마나 애갓할 것인가 어서 돌려주어야 겠다 소년은 그 아름다운 옷을 들고 벼랑을 올라 폭포 위쪽으로 갔습니다 과연 물에서 목욕을 한 젊은 여자가 발가 벗은 몸으로 울상을 하고 있었어요 보였 몸과 아름다운 얼굴이 예사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소년은 그 옷 벗은 여자를 바라볼 수가 없어 주워온 옷으로 제 눈을 가렸습니다 그라고 그라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폭포 아래서 이 옷을 얻었는데 주인을 찾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부끄러워하며 옷을 받아 얼른 몸을 가리고 입었습니다 옷을 입은 그 여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선녀 같았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오 오늘 여기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 가지에 걸어둔 옷이 날려갔는데 이렇게 주워다주니 참으로 고맙소 이 옷에 누가 가져가 버렸다면 나는 하늘에도 못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오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녀님 소녀는 저도 모르게 손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고마운 분이오 이렇게 착한 분이라면 하늘나라 에라도 모셔다드리고 싶군요 당신이 원한다면 같이 하늘로 가도록 해드리겠소 소녀는 아름다운 선녀가 하늘나라로 데려다 준다는 말에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곧 집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알아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두고는 하늘나라나 예쁜 선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를 따라가고 싶지 않다면 다른 소원을 말해주셔요 은혜를 갚는 뜻으로 무엇이든 갖고 싶어 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선녀의 말에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원으로 앓고 계십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효암이 없어서 오늘도 이 폭포에서 목욕을 하고 하느님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사고 기도를 드렸어요 선녀님이 우리 아버지 병에 좋은 약을 주실 수 있다면 소년의 소원을 들은 선녀는 염려 마시오 내가 하늘에 가서 천도를 따다 드리겠소 하늘 복숭아를 잡수게 하면 곧 나 일어나실 것이오 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옷의 구름이 일더니 차차 내려와서 선녀 곁에 어리였습니다 선녀가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선녀는 놀라운 눈으로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하늘에 다시 선녀를 태운 옷의 구름이 보이더니 그 구름이 소년 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녀는 손에 잘 익은 복숭아 두 개를 들고 있었어요 소년에게 가까워지자 선녀는 그 예쁜 얼굴에 상냥한 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조성이 지극한 소년이여 이 천도를 가지고 가서 아버님께 잡수게 하면 아버님의 병은 곧 나으실 것이오 그러고는 커다란 복숭아 두 개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이 그것을 받아들고 너부시 절을 냈어요 선녀는 새 귀처럼 보드라운 손으로 소년의 머리를 쐬러 주고는 옷의 구름과 함께 하늘로 둥둥 떠올라 갔습니다 소년이 주워다 준 그 아름다운 옷자락이 춤을 추는 듯 헐헐 날렸습니다 소년은 천도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데렸습니다 천도를 먹고 난 아버지는 그날로 일어나 앉고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그 심하던 병이 말짱하게 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키운 센 소 옛날 옛날에 상진이라는 사람은 영의정에 벼슬까지 한 분인데 이 사람에게는 젊을 때부터 한 가지 좋지 못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건 남의 잘잘못을 말하는데 너무 조심성 없이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누가 좋은 일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이야말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한 인물이지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은 없어 하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런 사람은 세상에 나서 밥 먹고 살 자격이 없어 잘난 채 하면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는 인간이야 쌀벌레밖에 안 되지 하고 느닷없이 깎아 내렸습니다 남을 나쁘게 말할 때 그 사정 없고 이해심 없는 태도에는 친구들까지도 모두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입만 좀 고왔으면 아무 나무랄 데 없는 인물인데 입이 탈이지 저래 가지고서는 세상 사람의 원망만 듣게 될 텐데 가까운 친구들은 가끔 타일러 보기도 했습니다 제발 그 입 좀 부드럽게 하오 남을 칭찬할 때나 비난할 때나 상공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못 써요 비난을 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할 거다니요 이런 충고를 받으면 상지는 얼굴이 벌겉도록 화를 냈습니다 나쁜 걸 나쁘다고 하는데 남의 눈치를 본단 말이오 내 말을 하면 그만이지 그게 선비의 행실이오 그래도 대단치 않은 일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까지야 할 것 있소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더 제 행동을 고집하여 고쳐지기는 커녕 더 나쁘게 되기 쉬운 거요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요 난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상지는 고집이 셌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도 그의 비난이 너무도 커서 잘못을 후회하기보다는 상공을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상진이 들길을 가다가 농부 한 사람이 소 두 마리를 데리고 논을 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가 쟁기를 끌리는 두 마리의 소는 몸집의 크기도 같고 힘도 비슷해 보였어요 다른 건 오직 한 마리는 노령이인데 다른 한 마리가 검둥이인 것 뿐이었습니다 상진은 얼핏 보기에 그 검둥이가 더 탐스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운도 검둥이가 셀까 왠지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세상에 똑같다는 건 없는 법이야 어느 한쪽이 못할 게 당연한 일이니 어디 저 농부에게 물어볼까 보다 이런 생각을 하자 상진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부를 불렀어요 소들이 다 튼튼해 보이는데 그 중에 어느 소가 더 기운이 세요 검둥이요 누렁이요 개가던 양반이 이런 걸 묻는 건 뜻밖의 일이라 농부는 논을 갈다 말고 걸음을 멈추고 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소가 기운이 세냔 말이오 그러나 농부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며 상진을 딱 한 듯이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묻는 말이 말 같지가 않소 왜 벙어리가 됐소 상진이 벌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쟁기를 놓고 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아무 말도 않고 상진에게 와서 귀에다 대고 조그만 소리로 속삭였어요 누렁이가 힘이 셉니다 뭐? 그런 대답을 하려고 얘까지 나와서 귀엔말을 하는 건 무슨 일이오? 상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농부를 보고 말했어요 그러자 농부는 역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쪽을 칭찬하면 다른 쪽을 나쁘게 말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저 소들은 다 부지런하고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누렁이만 힘이 세다고 하면 아무리 소라고 할지라도 검둥이가 들으면 섭섭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만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진은 농부의 말을 크게 감동했습니다 제가 부리는 짐승에게까지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구나 검둥이가 듣고 섭섭해할까 봐 누렁이가 기운이 세다는 말을 귀엔말로 일러주었구나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깊이 느낀 상진은 그 후로 남을 비난하는 일에 조심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꾼과 호랑이 옛날 어느 산속 오두막집에 젊은 나무꾼이 늙은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으려니까 숲속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큰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목을 땅바닥에 비비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에 가시라도 걸렸나 보다 나무꾼은 가엾은 생각이 들어 호랑이의 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은비녀가 걸려있었어요 이놈이 여자를 잡아먹었구나 사람을 잡아먹다니 어쨌든 비녀나 뽑아주고 보자 나무꾼이 목에 찔린 비녀를 빼내자 호랑이는 고맙습니다 당신의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여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의 말이라 별로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나무꾼은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잠을 깨었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큰 통나무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제 그 호랑이가 나무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호랑이 녀석이 은혜를 갚는 모양이구나 그러나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날마다 새벽이면 나무를 해다 주었습니다 이제 나무꾼은 전처럼 산에 가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살기가 편해지자 나무꾼은 장가를 들고 싶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총각으로만 지낼 수도 없지요 하지만 이런 산속으로 시집 올 여자가 있을까요? 늙은 어머니와 나무꾼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마침 호랑이가 엿들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호랑이는 예쁜 처녀를 훔쳐다가 집 안으로 던져주었습니다 호랑이야 너 또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했느냐 나무꾼의 물음에 호랑이는 아닙니다 이 여자는 당신 아내입니다 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처녀는 정신을 잃고 죽은 듯이 누워있었어요 나무꾼의 어머니가 미음을 쑤어 입에 넣어주자 처녀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이런 처녀를 아내로 삼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꾼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녀는 서울에 사는 어느 정승의 딸이었어요 내일이 시집가는 날이라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나타난 호랑이에게 물려온 것입니다 나무꾼은 그 처녀를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처녀도 여러 날을 나무꾼과 한 집에서 지내다 보니 나무꾼이 그다지 싫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처녀는 인정많고 부지런한 나무꾼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내의 본집에 인사를 하러 가야겠는데 가난한 나무꾼에게는 가져갈 선물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국리를 하다 어머니에게 의논하였습니다 길이 험한데 서울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가져갈 선물도 없으니 어떡하면 좋겠어요 나무꾼의 말을 호랑이가 또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그렇겠군 호랑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불이 났게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제사나 홀레식에 쓰려고 장만한 떡과 술과 고기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들어가 소와 나귀도 연함은 마리를 끌어내어 나무꾼의 집으로 몰고 왔습니다 나무꾼은 드디어 아내와 함께 아내의 본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음식은 소에 식고 두 사람은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정승은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게다가 많은 선물과 함께 신랑까지 데리고 왔으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승은 곧 성대한 잔치를 차려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남은 늙은 어머니도 서울로 모셔다가 함께 살게 하였습니다 단란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월이 늘러 나무 끄는 호랑이 이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해인가 대낮에 호랑이 한 마리가 서울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매일같이 거리에 나타나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깜짝 놀란 임금님은 활 활 잘 쏘는 사람에게 호랑이를 잡게 하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호랑이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할 수 없이 이런 방문을 곳곳에 써붙이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으면 상금천량을 주고 영웅으로 받들겠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큰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나무 끝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에 목에 비녀가 걸렸던 그 호랑이 인데 그동안 꽤 늙어 있었어요 참 오랜만입니다 호랑이가 말하였습니다 반갑소 문득 생각난 나무꾼도 매우 반가워하였어요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과는 달리 호랑이는 죽을 날을 미리 알지요 미안하지만 내일 점심때 총을 가지고 종로거리에 나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나타나거든 총을 한 방 쏘아주십시오 겨냥은 아무렇게 해도 좋습니다 총소리만 나면 내가 쿵하고 쓰러질 테니 이튿날 이었습니다 정말 점심때가 되자 종로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늙어서 죽어가는 호랑이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무서운 힘으로 날뛰었습니다 총을 들고 나와섰던 나무꾼은 공중을 향하여 상금님은 곧 나무꾼에게 상금천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기쁘기는커녕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프기만 하였답니다 작아진 고기덩이 옛날 옛날에 이리와 여우가 우연히 산길에서 만났습니다 여우 아닌가 어디 가나 이리가 여우에게 먼저 인사를 냈습니다 한가해서 산책을 하는 중이야 그래 그래 자네는 어디 볼일이라도 있어서 나왔나 여우가 콧잔등을 약간 징그리며 묻자 이리는 이리는 콧소리를 한 번 내고 자넨 팔자가 좋구먼 난 시장에서 어디 먹을 거나 없나 하고 나온 거라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우는 반갑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비차 일반이군 나도 배가 고파서 뭐 좀 없나 하고 다니는 길이라네 오늘은 재수없는 날인지 다람쥐 새끼 하나 걸리질 않아 그럼 같이 다니세나 둘이서 찾으면 혼자 찾는 것보단 낫겠지 이리와 여우는 같이 산길을 어셀렁어셀렁 걸어갔습니다 비탈길을 돌아서 산마루 고개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두 짐승은 뚝 멈춰 섰습니다 둘은 똑같이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저거 고기 아니야? 그러자 이리가 와락 달려가서 고갯길에 떨어져 있는 검붉은 것을 집어물었어요 쇠고기다 두 짐승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이군 먹이를 찾아 산놈과 싸워서 죽일 필요도 없이 그냥 살코기가 생기는 걸 보니 역시 좋은 날이야 여우가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는 집어다 놓은 고기덩이를 앞발로 밟고 서서 그렇지만 자네는 좀 섭섭하겠네 같이 나왔다가 나 혼자만 고기를 얻었으니 말이야 아니 뭣도 얻게 되겠지 어서 저 고개 너머라도 가보게 하며 혼자 먹을 생각으로 고기덩이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여우가 꼬리를 볼록하게 키우며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게 어째 자네 거란 말인가? 그건 내 거야 내가 먼저 고기가 있다고 말했는걸 먼저 발견한 내가 가져야지 자네가 가질 순 없지 여우는 이리에게서 고기를 빼앗으려는 듯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린가? 내가 집었는데 자네가 가지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말게 이리도 만만치 않은 기세였습니다 그라고는 아주 입에 물고 혼자 가버리려 했습니다 여우가 눈이 시뻘개지며 앞질러 가서 길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어째 네가 먹겠다는 거냐 내가 먼저 보고 고기가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 말만 하면 뭘 하나 직접 주운 게 주인이지 보고 있었다고 다 주인이 될 수 있느냔 말이야 이런 엉터리 친구 봤나? 이럴 바엔 여기서 둘이 다툴 게 아니라 남에게 물어보기로 하세 누구 말이 오랜지 물어보잔 말이야 이리는 못마땅한 얼굴로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물어보긴 누구에게 물어보자는 건가? 그야 영리하고 경호바른 원숭이한테 물어보면 될 것 아닌가? 이리는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습니다 마침 저편 나무에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리와 여우는 그 원숭이에게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숭이는 두 짐승의 이야기를 다 듣곤 하더니 고개덩이를 한참 동안 만져보다가 좋은 수가 있네 싸우지 않고도 둘이 다 같이 기분 좋도록 해결을 해줄 테니 거기들 안 깨나 하고 손등으로 입을 쓱 닦았습니다 자네들은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자리에서 이 걸 얻었으니 누가 먼저 보았거니 누가 먼저 집었거니 그걸 가지고 다툴 게 아니라 사이좋게 이 고기를 둘로 나누어 가지게 내가 어느 쪽에나 불평이 없게끔 똑같이 나눠줄 테니 이리는 더 고집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여우도 그 말에 찬성을 했습니다 원숭이가 날카로운 이빨로 고기를 둘로 나누었어요 그러고는 두 손에 한 덩이씩 들고 저울에 닿을 듯 무게를 개량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한쪽이 좀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도 원숭이는 똑같군 자 이건 이리가 같고 이건 여우가 가지면 되겠지 하며 한 덩이씩 내보였습니다 이리가 받지 않고 불평을 했어요 내 건 저거 여우 것이 큰데 뭘 그러자 원숭이는 아 그렇군 똑같아야지 똑같이 나눠야 기분이 좋지 하며 큰 고기 덩이를 덥석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덩이를 견주어 보았어요 이번에는 여우가 불평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떼지 않았어? 내 것이 작아졌는걸? 그러니까 원숭이는 이리의 고기 덩이를 입에 물고 덥석 떼어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고기 두 덩이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너무 많이 떼어 먹었기 때문에 크던 쪽이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여우 몫을 또 떼어 먹었습니다 이리와 여우는 점점 울상이 되었어요 그래도 남에게 큰 덩어리가 가는 게 싫어서 원숭이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기 덩이는 아주 조그만 것이 되고 말았답니다 착한 며느리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장님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젊은 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이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앞을 못 보는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친정집에서 한 번 다녀가라는 기별을 받고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남편도 없이 시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딸을 불쌍히 생각하고 딴 데로 시집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친정아버지의 말에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는 아들도 없이 앞 못 보는 몸으로 지내고 계신데 제가 어찌 그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시집간 이상 장님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 댁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산길을 걸어가는데 산모롱이에 큰 호랑이가 앉아서 며느리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입을 벌리고 으르렁 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무서워 어쩔 줄을 모르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이야 나를 꼭 잡아먹어야겠다면 잡아먹거라 잡아먹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다오 안 못 보는 시아버님이 시장하실 텐데 빨리 가서 진지를 지어드려야 한다 이 말을 듣자 호랑이는 무섭게 벌렸던 입을 닫고 조용히 고개짓을 하며 등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찌된 영문을 몰라 머뭇거리고 있노라니까 호랑이는 잡고 고개짓을 하며 돌아앉아 등을 내밀었어요 며느리는 호랑이 등에 타라는 뜻인 줄 알아듣고 무서움을 참고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며느리를 얻고 쏜살같이 산을 넘어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어디론지 가버렸어요 며느리는 뜻밖의 일로 빨리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눈먼 시아버지 저녁밥을 늦지 않게 지어드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낮에 가기를 집에까지 업어다 준 그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울고 있는 꿈 꿈이었어요 며느리는 날이 새기가 바쁘게 동네 사람들이 뒷산에 파놓은 함정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그 함정에 호랑이가 빠져 있는데 분명히 자기를 업어다 준 그 호랑이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애원하는 듯한 소리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오냐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며느리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와서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함정에 넣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막대기를 타고 올라와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듯 몸을 스쳐보고는 산속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호랑이가 달아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함정을 보러 왔다가 며느리와 긴 나무 막대기를 보고 캐어 물었습니다 분명 호랑이 오는 소리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며느리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은 마을 사람들을 속일 수도 없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잡아놓은 호랑이를 놓아보내다니 이럴 수가 있나 광가에 알려야 할 일이야 하고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광가에 복고를 했습니다 원님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원님 앞에 잡혀간 며느리는 어찌 너는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짐승을 놓아보냈느냐 하고 소리치자 며느리는 원님에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잡아놓은 호랑이를 꺼내주어 달아나게 한 죄는 면할 길이 없겠사오나 그 호랑이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착한 짐승이었나 저의 저의 앞머보는 시아버지의 진지를 빨리 해드려야 한다는 말에 호랑이는 잡아먹으려던 저를 업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살려준 것이옵니다 원님은 며느리의 말이 거짓이 아닌 듯도 했지만 짐승이 어찌 그렇게까지 했으랴 싶어 믿을 수가 없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호랑이를 타고 내게로 와보라 그럴 수 있다면 그대에게 벌을 주지 않겠노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풀려나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와보라는 원님의 말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호랑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나더라도 호랑이가 사람들이 많은 관가에까지 자기를 업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힘없이 산길을 걷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니 며느리는 탄식을 하며 광가에 잡혀간 얘기를 사람에게 하듯이 말해주었어요 호랑이는 가만히 앉아 듣고 있더니 결심을 하였는지 며느리 앞에 등을 내밀며 돌아 앉았습니다 올라 타라는 것이었지요 호랑이야 광가로 가야 하는데 네가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호랑이는 뒤돌아보며 어서 어필하는 듯이 등을 잡고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동네를 거쳐 광가로 들어갔어요 원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습니다 무서워서 숨는 사람도 많았어요 과연 내 말이 옳았구나 짐승까지도 너의 효성을 알아주었는데 어찌 난들 그걸 모른다 하겠느냐 원님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큰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는 며느리를 내려놓고는 바람같이 사라졌답니다 아무도 호랑이를 잡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에 걸린 호랑이 짐승들의 왕인 호랑이가 병이 났습니다 병든 호랑이는 꼼짝 않고 굴 속에 들어 누워 끙끙 앓고 있었어요 임금이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곰 노루 사슴 늑대 토끼 너구리 고슴도치 등 부하 동물들이 앞을 다투어 병모난을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맛있는 고기나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늑대는 이 모양을 숨어서 하나하나 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을 지켜보았지만 여우만은 병모난을 오지 않았습니다 여우와 사이가 몹시 나쁜 늑대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참에 호랑이에게 고자질을 해서 여우를 아주 없애버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늑대는 곧 동굴로 가서 누워있는 호랑이에게 너부죽이 절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임금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임금님의 수많은 부하들은 하나같이 임금님의 병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아직까지 얼굴조차 나타내지 않는 나쁜 녀석이 하나 있사옵니다 이 말에 호랑이는 빠른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대체 어떤 놈인고 금벌을 내리겠노라 그러자 늑대는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바로 여우입니다 간사한 그 놈은 아직까지 병문안을 오지 않고 있으니 이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은 거나 다름 없사옵니다 호랑이는 몹시도 하여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여우 그 놈을 잡아서 당장 사형에 처하여라 그런데 그때 여우는 굴 옆에 숨어서 늑대가 하는 말을 죄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보냈지만 꾹 참고 늑대를 혼내줄 꾀를 생각했습니다 여우는 늑대가 굴에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우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여우를 보자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나 여우는 무서워하기는 커녕 눈 한 번 깜박이지 않고 다시 납작 엎드렸습니다 임금님 어찌하여 제가 병문안을 일찍 오지 못했는지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모두 다녀갔지만 임금님의 병을 고칠 의사나 약을 알아온 부하는 하나도 없었지요 그뿐 아니오라 모두 임금님께서 돌아가시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불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저는 너무도 걱정이 되어 온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좋은 약을 알아오느라고 이렇게 늦게 된 것입니다 위대하신 임금님 늦어진 것을 너그러이 용서하시옵고 제가 알아온 약을 쓰시면 병은 곧 나을 것이오니 그리하시옵소서 여우는 일어나 다시 절하고 엎드렸습니다 호랑이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러했느냐 너야말로 착한 신하로구나 나는 하마터면 이런 착하고 훌륭한 신하를 죄없이 죽일 뻔했구나 자 어서 그 약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호랑이의 말에 여우는 해중해중 웃으며 말랬습니다 저는 저 멀리 인도라는 나라에 있는 유명한 의원을 찾아갔사온데 그 의원의 말이 임금님의 병에는 약이 단 한가지 뿐이라 하였사옵니다 그래 그 한가지 뿐이라는 약이 무엇이라더냐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오라 늑대의 생간을 잡수셔야 한다고 하였사옵니다 여우는 또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호랑이 앞을 물러나 굴 밖으로 나왔지요 호랑이는 곧 늑대를 잡아오게 하여 그 간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랬지만 당연히 호랑이의 병은 낫지 않았답니다 여우를 잡은 개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이순풍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순풍은 모험심이 강하고 배짱이 도둑했어요 공동묘지에서 잠을 잘 만큼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순풍은 산길을 가다가 여우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여우 굴속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여우 한 마리가 굴속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해골을 돌로 다듬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참 뒤에 여우는 해골을 머리에 써보았습니다 딱 들어맞았지요 이순풍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여우가 하는 짓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여우는 굴 밖으로 나오더니 늙은이로 둔갑했습니다 이순풍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우가 머리에 사람의 해골을 쓰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더니 그 말이 맞았군 늙은이는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이순풍은 늙은이의 뒤를 밟았어요 늙은이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마을 전체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만에 마을 사람 대부분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왔지만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주막에 있던 늙은이가 환자들을 치료하러 나섰습니다 늙은이가 지어준 약을 먹고 모두 병이 나았어요 늙은이는 병을 낫게 해준 대가로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 늙은이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늙은이는 마을에 온 지 사흘 만에 마을 전체의 재산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순풍은 그 늙은이가 하는 짓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순풍은 몰래 주막으로 찾아가 늙은이를 습격했습니다 늙은이는 이순풍의 칼을 막고 불이 났게 달아났지요 이순풍은 늙은이로 둔갑한 여우가 감춰둔 재물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 예전에 여우굴이 있던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우굴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 낯선 무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순풍은 무덤을 쭉 둘러보다가 젊은 여자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는 무덤앞에 쓰러져 통곡하고 있었어요 이순풍은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슬퍼도 참으셔야지요 이순풍이 위로의 말을 건네자 여자는 눈물에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무덤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은 남편의 무덤입니다 옆에 것은 시아버지 무덤 그 옆에 것은 시어머니 무덤입니다 이순풍은 여자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로 데려가 살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자 여자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순풍은 여자가 여우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순풍이 다시 나타날 줄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풍은 여자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순풍을 황소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농부에게 팔아버렸어요 여자는 농부에게 이순풍을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황소는 평소에 일을 잘하는데 배추밭에만 가면 게으름을 피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밭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세요 농부는 여자의 말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배추밭 근처에는 얼신도 못하게 했어요 황소가 된 이순풍은 뼈가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친척집 황갑잔치에 가는 바람에 집을 비웠습니다 이때 이웃집에서 황소를 빌리러 왔어요 잠깐 밭을 갈고 돌려주겠다는 정의였습니다 농부의 부인이 선선히 빌려주었습니다 이순풍은 이웃집 사람에게 이끌려 밭으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배추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순풍은 곧비를 뿌리치고 배추밭으로 달려들었어요 재빨리 배추를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순풍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순풍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동안 황소가 되어 죽을 고생만 한 것을 생각하니 여우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이순풍은 무덤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자로 둔갑한 여우를 만났던 곳이지요 아무래도 이 무덤들이 수상해 여우가 재물을 이곳에 감춰둔 것이 아닐까 이순풍은 이런 생각이 들어 무덤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러자 무덤 속에서 돈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순풍은 자료를 가져와 돈을 모두 담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여우가 무덤에 들렀습니다 여우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묻어두었던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순풍 짓이야 이놈이 감히 나한테 도전해오다니 어디 두고 보자 여우는 이순풍이 사는 마을 쪽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한편 이순풍은 여우의 공격에 대비하여 개를 열 마리나 샀습니다 모두 사납고 용감한 개들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이순풍은 말을 타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달이 휘황청 밝은 밤이었어요 이순풍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밭을 지나 냇가에 닿았습니다 어떤 여인이 냇가에 쭈그리고 앉아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분명히 그릇이 씻을 때 나는 달그락 소리가 여우의 발톱 까는 소리잖아 이순풍은 여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밤중에 웬 설거지 입니까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이순풍의 말에 여인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러자나도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마을까지 태워주시렵니까 그러지요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이순풍은 여인을 말에 태우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마을 가까이 왔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순풍이 기르는 개들이었습니다 개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순풍은 잽싸게 말에서 뛰어내렸지요 말 위에는 여인 아니 여우 혼자 남았습니다 개들은 일제히 여우에게 달려들었어요 개들이 물어 뜯자 여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개는 죽어갔어요 제주도에는 여우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렇게 개들이 물어서 죽이고 말아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갑자기 생기는 전염병 따위는 돌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비를 살린 개 옛날 옛날에 태호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어질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태호는 이웃마을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저녁 무렵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태호가 사는 마을과 이웃마을 사이에는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호는 이 고개를 천천히 혼자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고갯말을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칼을 뽑아둔 남자가 그의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태호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얼굴에 칼 자국이 있는 험상구진 도둑이었어요 날이 저문데다가 으슥한 고갯길이어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가진 돈을 모두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도둑은 돈을 챙겨 넣은 뒤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너를 죽여야겠다 나는 내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 도둑이 태호 앞에 다가서려는 순간 태호는 뒤로 물러서며 그 칼을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도둑에게 달려들어 칼을 잡은 손을 발로 걷어찼지요 그러자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둑은 허리를 굽혀 칼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태호는 도둑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았지요 그러나 도둑은 태호보다 힘이 셌습니다 얼른 태호의 팔을 뿌리치더니 넘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태호의 몸을 타고 앉아 한 손으로는 태호의 목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질으려고 했어요 참으로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개 저편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개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집에서 누렁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달려오는 개는 태호의 태호의 누렁이였습니다 태호는 누렁이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땅에 떨어진 칼을 물어 멀리 내다 버려야 한다 누렁이는 주인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도둑이 도둑이 막 칼을 잡으려는 순간 칼을 입으로 낚아채더니 풀습 저편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누렁이는 칼을 버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도둑에게 달려들어 뒷덜미를 물었지요 도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렁이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도둑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태호는 도둑에게서 개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둑을 관가에 넘겼습니다 누렁아 고맙다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태호는 누렁이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누렁이도 기쁜지 주인의 몸을 혀로 앓고 꼬리를 흔들었지요 그 뒤부터 태호는 늘 누렁이와 함께 다녔습니다 누렁이가 있으면 밤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는 누렁이를 데리고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태호는 잔치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마셔 기분 좋게 취했지요 누렁아 너도 배불리 먹었지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태호는 누렁이를 앞세우고 잔치집을 나섰습니다 어느 새해는 서산마루에 걸려 있었어요 고갯길을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도저히 걸을 수가 없네 태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풀밭에 벌렁 들어 누워 고라떨어졌어요 태호는 어둠이 밀려오는데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주인 곁에 쭈그려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밤이 이슥해졌을 때 산에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치솟더니 태호가 누운 풀밭 쪽으로 다 들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누렁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깨우려고 큰 소리로 짖었어요 그러나 태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요 누렁이는 주둥이로 주인의 얼굴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를 물어 주인의 몸을 흔들었어요 그래도 태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주인이 누운 풀밭 가까이 타 들어오는 불길을 불안한 눈초리로 건너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근처에 있는 개울로 달려갔습니다 누렁이는 개울물에 몸을 적셔왔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이 누운 풀밭 둘레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누렁이는 몇 번이나 개울을 오가며 이런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누운 풀밭 둘레는 물에 흠뻑 젖어 불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깨어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태호는 불이 난 것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어요 풀밭 전체가 불에 탔는데 태호가 누운 곳만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물을 뒤집어쓴 채 지쳐 쓰러져 있었어요 태호는 자기가 잠들어 있는 동안 누렁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네가 또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태호는 누렁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렁이에 대한 소문은 온 고울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누렁이야말로 충성스러운 개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태호는 누렁이를 데리고 사냥을 다녔습니다 누렁이는 영리하고 용감하여 사냥을 잘했지요 한 번 산에 가면 멧돼지, 사슴, 토끼를 여러 마리씩 잡았습니다 대단하구나, 너처럼 사냥을 잘하는 개는 처음 봤어 태호는 누렁이가 짐승을 잡아주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누렁이 덕에 날마다 고기 맛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누렁이와 함께 사냥을 떠났을 때였어요 산길을 걸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태호에게 덤벼들어 어깨를 물었어요 태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깨에서는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주인이 당한 것을 본 누렁이는 호랑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호랑이의 불알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호랑이는 너무 아파 길길이 날 뛰었습니다 누렁이를 덜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물고는 놓아주지 않았지요 호랑이 발에 채어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지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누렁이는 호랑이 몸에서 떨어져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주인의 상처를 혀로 핥았습니다 태호는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누렁이는 반가워 컹컹 짖었어요 이번에도 네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태호는 죽어있는 호랑이를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는 누렁이와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정신이 가물가물 흐려졌어요 누렁아 태호는 산길에서 누렁이를 부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누렁이는 애타게 불을 지졌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깨어날 줄을 몰랐지요 이미 날이 저물어 산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마을 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지졌습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었지만 목이 쉬어라 짖었어요 그때 태호를 찾아 산으로 올라오던 마을 사람들이 누렁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 있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누렁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태호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들은 태호를 둘러엎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태호는 마을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누렁아 네가 짖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산속에서 죽어갔겠지 너는 또 내 목숨을 구해 주었구나 태호는 누렁이를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렁이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죽고 말았답니다 태호는 자기를 네 번씩이나 구해준 누렁이를 위해 사람과 똑같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누렁이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는 그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덤을 의구총 바로 의료운 개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부르며 주인을 살린 누렁이의 의리와 충성을 기렸다고 합니다 해인사 이야기 옛날 깊은 산골짝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살았습니다 목년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름 봄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방 안에 앉아있다가 강아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내외는 깜짝 놀라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 소리는 강아지 울음소리 아니오? 왠 강아지일까요? 산속에는 우리 집밖에 없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털이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자 반갑다는 듯 멍멍멍 짖었습니다 늑대 새끼는 아니고 강아지가 틀림없는데 누가 산에 데려왔다가 잃어버렸나 아주 귀여운데요 우리를 보고 꼬리를 흔드는 것 좀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번쩍 들어 품에 안았어요 너는 어디에서 왔니? 길을 잃은 개로구나 산속을 혼자 돌아다니면 큰일 난단다 산속에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살거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우리하고 같이 살자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마치 대답이나 하듯이 멍멍 한 번 짖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등을 혀로 핥았습니다 이 녀석 보구려 말귀를 알아듣는구려 영리한 강아지예요 산신령님이 우리가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사는 걸 보시고 자식 대신 보내주셨나 봐요 그럴지도 모르지 아무튼 잘된 일이요 우리가 이놈을 잘 키워봅시다 그래요 영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흐뭇한 눈길로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강아지는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솥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서 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친자식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었어요 강아지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3년이 흘렀을 때는 의젓한 어미개가 되어 혼자서 산토끼 사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진달래가 다투어 피는 봄날 오후였어요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살인문을 나서며 마당에 있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누렁아 너도 같이 가자 내가 나무를 베는 동안 너는 토끼 사냥을 하거라 할아버지는 누렁이가 껑충거리며 앞장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데 서서 슬픈 눈길로 할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니 왜 따라 나서지 않니? 어디 아프니?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내려다 보며 근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렁이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걔가 말을 하다니 할멈 이리 나와보구려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에요? 개가 어쨌다구요? 당신도 들어보구려 누렁이가 하는 말을 예? 누렁이가 말을 한다고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렁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또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늘 따뜻한 밥을 주셨지요 누렁이가 하는 말을 듣고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누렁이가 말을 하네 할머니는 너무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렁이가 다시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놀라게 해드려서 안녕히 계세요 누렁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람처럼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용궁을 향해 먼 길을 떠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기분이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누렁이가 떠난 뒤 한동안 전혀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쎄쎄라고 허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젊은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공주님을 돌봐주셔서 큰 은혜를 입었다며 할아버지를 용궁으로 꼭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군요 하지만 나는 헤엄이 서투른데 어떻게 용궁까지 헤엄쳐갈 수 있겠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용궁까지 편히 모셔다드리지요 젊은이는 할아버지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순식간에 용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용왕과 공주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두고 온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용왕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용왕님 그만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자 용왕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벌써 가시려고요 한 달만 푹 쉬었다 가시면 좋으련만 할머니가 기다리신다니 저도 더는 붙잡을 수가 없군요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송별회를 하도록 하지요 할아버지는 공주한테도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말했어요 송별회를 마치면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려 하실 겁니다 창고로 데려가서 무슨 보물이든 골라 가지라고 하면 혜인이란 도장을 고르십시오 혜인은 아주 귀한 보물이거든요 흰 종이에 소원을 적고 혜인 도장을 세 번 찍으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원하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지요 그날 저녁 용왕은 할아버지를 위해 송별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창고로 데려갔어요 창고에는 금, 은, 옥, 진주 등 온갖 귀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용왕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골라 가지시지요 할아버지는 창고 안에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물 중에서 쇠조각 같은 것이 눈에 띄었어요 할아버지는 그것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혜인입니다 혜인을 갖고 싶으십니까 용왕은 놀란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보물을 고르지 않으시고 하필 혜인을 고르시다니 역시 진귀한 보물을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좋습니다 혜인을 가져가세요 다음날 할아버지는 용궁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혜인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용궁에서 아주 귀한 보물을 얻어왔어요 흰 종이의 소원을 적고 이 도장을 세 번 찍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오 어디 한번 해볼까 할아버지는 흰 종이에 기와집이라 쓰고 해인을 세 번 찍었습니다 그러자 허름한 초가집이 의리의리한 기와집으로 변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해인 덕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내외는 죽을 나이가 되자 흰 종이에 절이라 쓰고 해인을 세 번 찍었습니다 그러자 고래등 같은 귀와집이 절로 변했어요 이 절이 바로 지금의 합천 해인사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죽기 전에 해인을 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왕을 지킨 개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나라를 잃은 뒤 개성을 떠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과 왕비 곁에는 남아있는 신하가 없었어요 두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은 삽살개의 한마리뿐이었습니다 삽살개의 이름은 전박이입니다 전박이는 강아지 때부터 공양왕이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아주 영리하고 용감한 개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전박이와 함께 임진강을 건너 경기도 고향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고봉산 밑에 있는 어느 마을을 지낼 때였어요 갑자기 왕비가 비명을 지르며 왕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러시오 중전 초... 초기 왕비가 부들부들 떨며 어느 지점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왕이 돌아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 길가로 나오고 있었어요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통 구렁이보다 갑절이나 큰 구렁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때였어요 전박이가 구렁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전박이는 날카로운 이로 구렁이를 물어 죽였어요 왕과 왕비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왕비가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 벌레 물렸어요? 왕비의 발밑에는 독벌레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독이 온몸에 퍼지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안절부절 못하고 서있자 전박이가 왕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전박이는 독벌레에 몰린 자리를 혀로 핥았습니다 그래서 독을 빼냈어요 왕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일행은 병사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왕과 왕비를 붙잡기 위해 개성에서부터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대괄 고개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바위 틈에 앉았습니다 전하 춥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왕비는 추워서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전 고생스러워도 오늘 밤만 참아봅시다 날이 밝으면 마을에 내려가 먹을 것을 구해보겠소 왕은 왕비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전박이는 바위 건너편에 엎드려 있다가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박이는 밤이 이슥해지자 슬그머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전 불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전박이가 찾아간 곳은 절이었습니다 전박이는 법당을 지나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부엌을 뒤져 밥과 반찬을 찾아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입에 물고 부엌에서 나왔지요 전박이는 마당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옷들이 빨래줄에 널려 있었습니다 전박이는 옷들을 걷어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라고는 손살같이 내다락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왕과 왕비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추격병들에게 붙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전박이는 주인 앞에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왕은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밥과 옷을 구해왔니 우리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화가 너 하나뿐이구나 왕과 왕비는 전박이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뒤 옷을 껴입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박이는 잠들지 않았어요 주인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일행은 대궐 고개를 떠나 원당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하늘 한복판에 떠올랐을 때였어요 가는 길을 멈추고 뒤쪽을 살펴본 왕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고봉산 밑에 추격병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왕은 앞쪽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리제 저편에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왕은 눈앞이 캄캄했지요 이제는 앞뒤로 길이 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일행은 왕릉골 골짜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추격병들은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들이 왕릉골까지 와서 골짜기를 뒤진다면 꼼짝없이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군사 다섯 명이 왕릉골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박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박이의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전박이는 골짜기에서 뛰어나와 군사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군사들은 전박이에게 찬 칼을 휘둘렀어요 전박이도 지지 않고 군사들을 물어뜯었습니다 군사들의 비명이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전박이와 군사들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왕과 왕비는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연못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왕은 연못을 바라보며 왕비에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려 우리 저 세상으로 떠납시다 왕은 신발을 벗고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왕비도 뒤따라 연못에 몸을 던졌어요 전박이는 군사 다섯 명을 쓰러뜨리고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왕과 왕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주인을 찾아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전박이는 연못가에서 왕과 왕비의 신발을 발견했어요 주인님이 돌아가셨구나 전박이는 이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전박이의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전박이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왕과 왕비의 시신을 건져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을 따라 숨을 거두었어요 뒤쫓아온 군사들은 연못가에서 주인의 시신을 건져내고 죽은 삽살개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만든 뒤 그 옆에 삽살개를 묻어주었습니다 왕릉 앞에 삽살개의 석상을 세웠는데 지금도 그 석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양이와 싸운 개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수백 년 목은 당수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당수나무 앞에는 집 한 채가 외따로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집을 당수나무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수나무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이들에게는 태어난 지 반년밖에 안 되는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집 올 때 검 둥개 한 마리와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검 둥개는 이름이 수리였어요 탈빛이 검고 몸집이 송아지만 했습니다 영리한데다가 주인을 잘 따라 젊은 부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렇지 못했어요 집 안에 있는 음식을 훔쳐 먹거나 말썽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고양이가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놈의 고양이 또 내 속을 뒤집어 놓아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 그러고는 고양이를 집 밖으로 내쫓거나 뒷산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주인의 화가 풀리길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집을 찾아왔지요 남편은 고양이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안되겠어 저 고양이를 죽이던지 해야지 그러자 아내는 손에 내져었습니다 그건 안돼요 말썽을 부리긴 하지만 저한테는 수리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식구예요 아내는 수리뿐 아니라 고양이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뜻에 반대하고 나선거지요 이런 일이 있은지 며칠 뒤였습니다 밭에 나가서 온종일 일하다 돌아온 부부는 저녁을 먹으려고 밥통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어 놓은 밥이 몽땅 사라지고 없었어요 고양이가 또 훔쳐 먹은 것입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 고양이 놈을 그냥 남편은 마당에 웅크리고 있던 고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고양이를 안고 집 뒤에 있는 당수나무로 갔어요 그는 고양이를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왼쪽 다리가 나뭇가지에 묶인 고양이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당수나무로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말 고양이를 죽일 셈이에요? 그래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남편은 고양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고양이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고양이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끌어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당수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고양이 시체를 뒷산에 가져가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기를 살펴본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왼쪽 다리에 갑자기 왜 그래? 왼쪽 다리가 어떻다고? 눈을 비비고 아기를 들여다보던 남편은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아기 왼쪽 다리에 고양이 털이 도다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당수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고양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양이가 한을 품고 죽으면 복수를 한다더니 젊은 부부는 두려워졌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몰이었어요 그 뒤 두 사람은 아기의 병을 낫게 하려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먹였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부부는 아기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연불소리가 나더니 낯선 새님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길손이요만 물 한 그릇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아내가 부엌으로 나가자 새님은 아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고양이에게 앙갚음을 당하고 있구먼 얼마 살지 못하겠어 남편은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집 사정을 단번에 알아맞히는 걸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스님 아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검둥개 한 마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라면 이 집에 닥친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내일 밤까지 검둥개를 잘 먹이십시오 힘을 써야 하니까 삶은 닭을 수백 마리쯤 먹이세요 잘 알겠습니다 새님이 돌아가자 부부는 장터에 가서 닭을 수백 마리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닭을 커다란 솥에 삶아 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닭이 삶아지는 대로 수리에게 주었습니다 수리는 수백 마리의 닭을 다음 날까지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밤이 되자 부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수리가 혼자 마당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밤을 꼬박 밝힐 생각이었지요 자정쯤 되었을 때 갑자기 수리가 맹렬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랬더니 작은 불덩어리가 마당 저편에서 굴러오는 거예요 불덩어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고양이 현상이 되었어요 닭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 고양이가 고양이 형상이 된 그 모습과 같았습니다 불덩어리는 엄청나게 커져서 집채만해졌습니다 불덩어리가 집을 향해 굴러와 집에 불길이 번졌어요 부부는 방 안에 앉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야 하며 큰 소리를 치며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불덩어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수리는 불덩어리를 향해 짖다가 불덩어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불덩어리의 목덜미를 물어뜯었지요 수리와 불덩어리는 엎치락뒤치락하며 싸웠습니다 수리의 몸에도 불이 붙어 털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집 밖으로 나와 불타는 집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그때 아내가 외쳤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방 안에 아기를 두고 나왔어요 뭐라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이 저렇게 타고 있으니 아기를 구할 방법이 없네 이를 어쩌지?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어요 수리와 불덩어리의 싸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리의 날카로운 공격에 불덩어리가 꺼져버린 거예요 수리는 냇가에 가서 온몸에 물을 적셔왔습니다 그러고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리는 불길을 해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수리는 그 아기를 입에 물고 집 뒤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당수나무가 서 있었어요 수리는 당수나무 옆에 아기를 내려놓고 아기 곁에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집을 집어삼키던 불길은 꺼졌습니다 여보 당수나무 밑에 아기가 있어요 수리가 구해주었나 봐요 집 뒤편으로 돌아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남편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기는 불길에 휩싸인 집에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멀쩡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자 방실방실 웃었어요 그러나 수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고양이 귀신이 불덩어리와 싸우고 아기까지 구하고는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수리의 시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리가 없었다면 아기를 잃고 고양이 귀신에게 보복을 당했을 겁니다 부부는 수리를 당나무에 밑에 고이 묻어주었어요 그러자 아기의 왼쪽 다리에 도단하 있던 고양이 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도 내지 않게 되었어요 당수나무는 밑에 수리가 묻혔다고 수리 당수나무라고 불렸습니다 그 뒤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수리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수리의 넋을 위로해주기 수리의 넋을 위로해주기 위로해주기 위해서였지요 당수나무 집 아기를 살렸듯이 우리 아기도 살려주십시오 아기가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수리의 무덤 앞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는 커다란 돌탑이 생겨났답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아프면 수리 당수나무를 찾아 정성껏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된 개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공부엔 취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당에 다니지 않고 날마다 바닷가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놀러 나와 보니 어떤 거인이 바위 위에 벌거벗고 누워서 코를 굴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든 거인을 보자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가서 말총을 가져와 거인의 발을 묶었습니다 아이가 돌아간 뒤 거인은 깨어났습니다 거인은 잠에서 깨어나 발이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렇게 동동거리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인은 물귀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 바닷가에서는 한동안 거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예쁜 소녀가 바닷속에서 나왔습니다 소년은 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걱정이란다 아버지 병을 고쳐줄 용한 의원이 있으면 소개해주겠니 너의 아버지가 어디가 아프시니 발이 아프시되 아버지 병만 고쳐준다면 그 은혜는 꼭 갚을 거야 아이는 소녀가 면도칼 하나를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면도칼 하나를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녀를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바닷속에는 의리의리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이를 궁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녀의 안내를 받아 어느 방으로 들어가 보니 거인이 누워있었어요 거인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의원을 모셔왔어요 이제 아버지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거예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니 거인의 나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신다면 그 공은 있지 않겠소 제가 반드시 병을 고쳐드릴 테니 염려 마십시오 아이는 거인을 위로하고 숨겨가지고 온 면도칼을 꺼냈습니다 그 면도칼로 묶인 말총을 뚝 끊었지요 그러자 거인이 소리쳤습니다 어? 하나도 안 아프네 병이 다 나았어 거인은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거인은 아이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상 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 대접한 다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은 내 딸과 오색 주머니와 강아지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가지시오 아이는 거인 옆에 앉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을 데려가 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이는 거인이 내놓은 오색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색 주머니를 가져가 봐야 모래나 담고 노는 것밖에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거인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았어요 강아지는 데리고 놀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는 강아지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털빛이 희다고 강아지를 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흰둥이가 집에 온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면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밥상을 차려놓았을까 아이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밤잠을 자지 않고 숨어서 부엌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딱 울음소리가 들리자 흰둥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흰둥이는 부엌에 쭈그리고 앉더니 강아지 가죽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예쁜 처녀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처녀는 강아지 가죽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처녀는 상을 다 차려놓은 뒤 강아지 가죽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이는 부엌에 숨어들었습니다 처녀가 음식을 만드는 사이 아이는 강아지 가죽을 몰래 가지고 나와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강아지 가죽이 없어지자 처녀는 강아지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냥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 아이는 처녀와 결혼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전래동화에는 많은 동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호랑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동물이 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개는 예로부터 인간과 가까이 지낸 동물이어서 그런 것인지 이야기 속에서도 충직하고 똑똑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동물로 나옵니다 개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읽으면서 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고 가족과 같은 친근한 동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